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웬디 미첼씨가 쓴 책 내가 읽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치매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이로 인해서 환자는 배우자와 아들딸에게 죄책감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척 가슴 아프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린 집이 있습니다. 아내가 늘 남편을 곁에서 보살펴 줍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이걸 다 아내가 대신 해줍니다. 차를 만드는 일, 옷을 개키는 일 이런 거 남편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내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늘 가만히 있고 도움을 받기만 하니까 이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훨씬 더 중증 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내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손자와 손녀를 보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가죠. 왜냐하면 남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하죠. 혼자서라도 다녀오라고. 나는 괜찮으니 혼자서라도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답하죠. 그럼 당신은 누가 돌봐? 이때 남자가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구나.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감정이 바로 죄책감인 거죠. 이게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치매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치매 걸리고 나니까 아내가 힘든 거죠. 병수발을 해야 되고. 행동의 자유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거죠.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철 씨도 마찬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 가족에게 미안하더라는 거죠. 책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다. 병이 들이닥쳤고 우린 이유조차 모른다. 그 의문이 치매 환자를 매일 괴롭힌다. 치매는 기억과 존엄을 앗아간다. 병이 뇌로 밀고 들어오면 존엄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치매는 다른 영향도 준다.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죄책감이 들게 한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철 씨는 남편은 없고 딸이 둘 있죠. 딸들에 대한 죄책감이 뭘까?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아내에 대한 죄책감. 이건 앞서 언급한 예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들에 대한 혹은 딸에 대한 죄책감. 이건 뭘까? 싶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참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딸이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는 행복한 어느 봄날의 풍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손자, 손녀하고 손잡고 놀러를 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되는구나. 딸은 혹은 아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딸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런 행복한 상상이 결코 이뤄질 수 없게 되어버렸구나. 나 때문에, 나의 치매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죄책감을 엄마는 혹은 아빠는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텐데 부모는 아이에게 큰 버팀목이죠. 어릴 때 아이들 모습을 보면 자명합니다. 먼 일이 생기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쪼르르 엄마에게 오거나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랬던 부모가 이제 치매 걸린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버팀목이 사라진 거죠. 달리 말하자면 부모는 늘 아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매 때문에 더는 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내 아이에게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혹은 짐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내가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죄책감마저 당사자는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마음 아픈 일이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가 찾은 해법이 있습니다. 예전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하면 두 가지 해법을 이 책의 저자는 찾았습니다. 첫째는 혼자 살겠다라는 거예요. 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혼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땐 요양원을 가겠다. 네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 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가 독자를 위해서 제시하는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다 잘 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자기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힘들다. 그래서 미안하다. 말하라는 거예요. 저자의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면 어찌 될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말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지금 대화를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잠시 우리 집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정말 그래 이런 의문표를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치매가 좀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환자의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 역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근데 치매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본인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치매가 좀 진행된 경우라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치매 환자라고 해서 늘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만으로 들어차 있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환자 본인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본인 스스로 이름 붙이지 못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감정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진 못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대화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감정이란 건 죄책감 또는 미안함 이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혹은 그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치매 걸리면 환자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가진다는 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가족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먼저 환자가 치매 초기라면 다 해주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건 도와주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해야 치매 진도도 늦출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본인이 가족에게 느낄 수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게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환자의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가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이때도 환자가 나름의 죄책감 또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자꾸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가 아무래도 애처롭게 느껴지게 되겠죠. 네, 애처로운 거예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애처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보호자에게 이 애처로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는 이 말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환자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 좀 짜증내지 말고 환자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웬드미첼 씨의 내가 알던 그 사람 이 책의 새로운 내용을 발췌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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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